영화 영웅이 2주 연속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흥행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웅은 1909년 10월 파월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일본 법정의 사형 판결을 받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준비하던 때부터 죽음을 맞이하던 순간까지 잊을 수 없는 마지막 1년을 그린 영화입니다. 세대와 연령을 불문한 관객들의 마음을 관통하는 전율과 감동으로 호평을 이끌고 있는 영화 영웅이 주말 이틀간 39만 명의 관객수를 동원하며 누적 관객수 167만 280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12일 연속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음악영화 맘마미아2와 라라랜드의 개봉 2주차 누적 관객수 각각 158만 129만보다 앞선 속도입니다. 영화 영웅은 CGV 골드네그 지수 94% 롯데시네마 관람객 평점 9.4점 메가박스 7관람 평점 9.1점을 기록 끊이지 않는 입소문 열기에 힘입어 독보적인 흥행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 일요일 기준 좌석 판매율 역시 38.4%를 기록하며 아바타 물의 길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뜨거운 성원의 힘입어 영웅은 새해 첫 주말인 1월 7일 부산과 1월 8일 대구 무대인사를 통해 관객들과 직접 만나 흥행 열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내일 TV 뉴스였습니다.